이 영상은 20세기 초까지의 이집트의 역사에 대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위키백과와 이집트 현지에서 들었던 내용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해 풍요로운 나일강 재방과 나일강 삼각주 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엄청난 농업 생산량으로 인해 이집트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핵의 모니를 누려왔습니다. 고대 이집트에 대한 대부분은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나 로제터석이 발견되어 신성문자가 해독됨으로써 고대 이집트에 대한 연구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선사시대 기원전 3,100년까지 이집트 선사시대의 대표적인 흔적은 나일강 하안단구와 와시스를 따라 발견되는 암각화입니다. 이들 수렵 채집 부족과 어민 부족들이 형성하던 문화는 기원전 1만 년경의 농업 부족들에 의해 대체됩니다.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부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는 것이죠. 한국 고고학에서는 기원전 6,000년 전에 신석기 문화가 시작된다고 봅니다. 암튼 이들 농업 부족은 곡물을 빠 가루로 만들어 소비하는 문화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6,000년경에 아프리카 수명기간이 종말을 맞이하고 사하라 사막이 형성됩니다. 신석기 시대의 시작은 우리와 같네요. 이 지방에서 거주하던 부족들은 나일강변에 이주하여 정착하게 되는데 이로써 농업경제 체제가 자리잡고 중앙집권된 사회가 형성되는 발판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집트에 가면 이 학설이 이해가 되는데요. 나일강변유와 지료 주변으로는 초원이 펼쳐져 있지만 조금만 밖으로 나가면 사막이더라고요. 이집트처럼 더운 나라에서 저 같아도 사막보다는 강 주변을 선택하겠습니다. 암튼 이즈음의 나일강 전역에서 신석기 시대가 시작됩니다. 왕조가 등장하기 이전 시기인 이즈음의 상하. 이집트의 문화가 서로 다른 양상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바다리 문화와 그 뒤를 이은 낙하다. 문화가 고대 이집트의 전신으로 이해된다고 합니다. 바다리 문화는 B.C. 4천년 경상 이집트 지방에서 반영했던 서남조 시대 문화입니다. 바다리와 모스탁에다가 중심지라고 하네요. 동으로 만든 염주가 출토 금속병용기의 초기 단계에 있었음을 표시한다고 해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기원전 천년에 시작되는 청동기 시대부터 금속을 사용합니다. 가늘고 얕은 아가리에 세란된 흑색 마연토기. 즉 블랙톡트 포털이를 특징으로 합니다. 또 변성함의 일종인 동석에 유를 시공한 기술이 발명되어 팔레트의 사용석제 용기에 제작이 시작된 시기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인물조각이 출연해서 기술적으로도 매우 진보한 문화입니다. 나카다 문화는 상이집트의 기시 4000년대 서남조 시대 문화를 말합니다. 피트리가 나카다 발굴 성과에 따라 상대연대 결정법을 고안할 때 유물군을 두 개의 상의한 문화기로 구별한대서 아이문화와 문화로 부분합니다. 후에 다른 표준 유적에 의해 나카다 아이문화를 아무라문화, 나카다 문화를 게르제 문화라 부르기도 한다. 후에 상이집트가 되는 남부 이집트에는 메리문화 문화가 있었는데 바다리 문화보다 700여년 앞선 것으로 이해된다고 해요. 남부 이집트에서 발생한 문화는 2000년간 상부 이집트 문화와 공존합니다. 신성문자는 고대 이집트 이전 시기인 나카다 3기에 만들어진 항아리에서 처음 발견되는데 그 연대는 기원전 3200년으로 추정됩니다. 이 시기까지는 이집트 전체가 통일되어 있지 않았고 한국사 개념으로 보면 분장국가나 한낱국가의 형태로 존재하면서 서로 경쟁하다가 결국 기원전 3100년경의 나르메르라는 파라오에 의해서 최초로 통일이 됩니다. 고대 이집트 기원전 3100년부터 332년까지 상하로 나뉘어 있던 왕조는 기원전 3150년경의 나르메르를 위해 통일됩니다. 이로써 통일 왕국이 세워지고 3000년가량 여러 왕조가 번갈아가며 왕국의 대를 이어갑니다. 이 시기 동안 이집트 문화가 융성하게 꽃피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종교와 미술, 언어에서 독창적인 세계를 구축합니다. 스핑크스와 기자의 대피라미드 등 현대의 이집트를 먹여살리고 있는 많은 건축물들도 이 시대의 작품이죠. 이집트는 언제나 두 개의 이집트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이집트가 통일이 되어 있던 동안에도 이집트는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로 분리되어서 인식이 됐어요. 그래서 이집트 미술이나 예술을 살펴보시면 약간의 강박관념이 느껴질 정도로 상하이집트를 열심히 분리하는데 상이집트는 남쪽, 하이집트는 북쪽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상이집트는 나일강의 상류에 위치한 지역이라 그렇게 부르고 하이집트는 하류에 위치하기 때문이고요. 나일강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니까요. 그러다 보니 상류가 남쪽이고 하류가 북쪽인 상황인데 하이집트의 경우에는 그냥 하류를 뜻하는 건 아니고 하류에서도 나일강의 삼각주 지역을 의미합니다. 나일강이 저희가 있는 카이로를 기점으로 시대마다 조금씩 바뀌긴 했는데 6, 7개 정도의 지류로 나눠져서 흐르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삼각주 지역인 이 지역을 하이집트라고 부르고 삼각주 형태의 하이집트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선형을 띄고 있는 상이집트와는 확연히 구분됩니다. 그래서 두 지역이 이집트인들의 지리인식 속에서 분리되어 있었지만 실제 무라적으로 나타나는 양상들이 차이가 납니다. 그 이후로도 이집트가 분열이 된 적도 있었는데 언제나 상하이집트로 분열되었습니다. 분열되었다가 통일이 되는 상황이 반복되게 됩니다. 아무튼 상이집트 출신의 나르메르가 하이집트를 정복하는 방식으로 이집트가 최초로 통일이 되었고 그 시점이 기원전 3,100년입니다. 그때부터 500년 정도를 초기왕조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 시기에는 이집트 역사를 나눠서 편년체계에서 숫자를 붙이는 왕조 시스템이 있어요. 초기왕조에는 보통 1왕조와 2왕조가 들어갔죠. 이 시기에 이집트는 통일은 되어 있지만 중앙집권의 정도가 만전한 상태는 아닌 시대였습니다. 기원전 2700년경이 되면 온전한 형태의 중앙집권 국가로 거듭나게 되는데 그때부터 고왕국 시대라고 하고 이 시기부터 키라미드가 건축되기 시작합니다. 키라미드 모두 다 고왕국 시대의 산물입니다. 이 고왕국 시대에는 3위광조가 들어갑니다. 기자의 피라미드들은 모두 4왕조 시대의 것이고 기원전 2570-2500년 정도까지 해당이 되고요. 사카라의 계단식 피라미드는 그 이전인 기원전 2700년에서 2650년 사이에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생각보다 시기 차이가 크지 않네요. 그렇게 고왕국 시대가 기원전 2100년 정도까지 이어집니다. 이집트가 거의 500년 정도 완벽한 통일 상태를 유지했었고요.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중앙 권력의 힘이 약해지고 지방 부족들을 점점 성장을 하면서 분열됩니다. 제1중간기 중앙국 제2중간기 이집트의 제1중간기는 약 150년간 지속된 정치적 벽동의 시기입니다. 100년 정도 도시들이 싸우다가 다시 통일되어 기원전 2040년경의 새로운 중앙국 시대가 됩니다. 이집트를 재통일한 인물이 멘트호테프 이세라는 파라오인데 이 파라오는 룩소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룩소르 지방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던 시비랑조라고 하는 세력이 통일을 해서 중앙 집권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시기에 점차적으로 남쪽 지방의 문화적인 영향력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까지인 고왕국 시대에는 맨피스의 근방이 가장 큰 문화적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며 중앙국 시대부터는 맨피스 지역과 더불어 남쪽 지역도 중요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중앙국 시기는 아멘에메트 3세의 시기의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중앙국 시대의 유적은 다른 시지의 유적에 비해 좀처럼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중앙국 지역에서 어떤 시설이나 구조물들이 다음 시대인 신앙국 시대에 재사용되거나 혹은 증축되는 과정에서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보통 신앙국 시대의 유적의 바닥 부분에서 중앙국 시대의 유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국 시대는 이집트가 강력했고 문화적으로 완성된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고전문학 작품들이 대체로 중앙국 시대에 완성되고 여러가지 분야에서 중요한 형식들이 이 시기에 많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중앙국 시대를 이집트의 중흥기라고 많이 부르고 공리적인 측면에서 이집트의 전시대를 거쳐서 가장 뛰어났던 시기 역시 중앙국 시기라고 합니다. 중앙국 시대 이전에 분열된 시기를 제2중간기라고 하고 중앙국 시대 이후에 분열된 시기를 제2중간기라고 하는데 제2중간기에 특별한 정치적인 양상이 나타나는데 동부지역 하이로보다 동부지역 동부삼각주지역에 아시아 계통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15왕조를 세우는데 기원전 17세기경에 침략한 힉소스가 그들입니다. 힉소스는 이집트를 침략하여 점령에 상공하지만 남쪽지역은 점령하지 못했죠. 힉소스는 하이집트의 대부분을 점령해서 아바리스를 새로운 수도로 세웁니다. 남쪽에서는 역시 룩소르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17왕조가 세워졌는데 17왕조가 남쪽지역을 다시 점령하는데 힉소스의 15왕조와 싸웠습니다. 군사들의 충돌이 잦았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전쟁에서 17왕조의 파라오가 살해당하기도 하는데 그 파라오의 미라를 박물관에서 보면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머리 도끼를 맞고 복부에 단검을 찔린 이런 흔적들이 미라에서 확인됩니다. 얼마나 전투가 격렬했는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죠. 이후 육소스 지방의 이집트 토착세력인 아흥모세 1세는 힉소스를 나이강역에서 몰아내고 이집트 제18왕조를 세운 뒤 통일 이집트의 수도를 맨피스에서 태배로 옮기됩니다. 신왕국 제3중간기 말기왕조 아흥모세 1세의 제18왕조와 함께 이집트 신왕국이 시작됩니다. 이 시기에 이집트는 막강한 힘을 바탕으로 남쪽으로는 무비아의 톰보스에서 동쪽으로는 레반트 지역까지 점령합니다. 하트셉수트, 투투모세 3세, 아크나톤과 네페르티티, 투탄카멘, 람세스 2세 등 유명한 파라오 대부분이 이 시기의 통치자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투탄카멘이나 람세스 2세 같은 사람들이 모두 신왕국 시대의 파라오입니다. 우리가 본 피라미드가 세워진 구왕국 시대보다 1000년 정도 후의 시기입니다. 기원전 1550, 1100년 정도의 시대이니까 피라미드와는 1000, 15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시대입니다. 상이집트 지역인 남쪽에서 보게 되는 주의 유적들은 거의 대부분 다 신왕국 시대의 유적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스원에서 보게 되는 아부신벨 신전이라던가 룩소루에서 보게 되는 카르낙 신전이라던가 왕들의 계곡 등이 모두 신왕국 시대의 유적입니다. 또 이 시기에 아톤을 중심으로 처음으로 일신숭배 사상이 세워집니다. 그러나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단일신교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국제적으로 다른 국가들과 활발히 교류하기 시작합니다. 히타이트와도 국경을 맞대게 됩니다. 그러나 바다 민족의 침략과 테베의 아문대사재단 등의 내엄으로 인해 다시 상이집트와 하이집트 사이의 결속이 약해집니다. 하이집트는 미비아계에 상이집트는 쿠시 왕국의 침략과 정치적 영향을 받습니다. 이 시기를 제3중간기라고 하고 제3중간기는 300년 정도 지속이 되는데 이 제3중간기를 끝내고 이집트를 재통일한 세력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집트 초착 세력이 아니라 외래 세력이 이집트를 통일합니다. 이집트 남쪽의 아스원 이남으로 펼쳐져 있는 지역을 누비아라고 하는데 누비아는 원래 이집트가 아니거든요. 이집트 사람들과는 인종적으로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살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귀중한 여러 자원들이 많이 나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집트가 굉장히 이른 시기부터 그러니까 초기 왕조 시대 때부터 지속적으로 착취하고 언제나 자신들의 영향력 하에 두기 위해서 관리하던 지역 이집트의 속국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인데 기원전 700년경이 되면 반대로 누비아 출신들이 이집트를 정복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 이집트를 다시 재통일하는 왕조가 25왕조입니다. 25왕조의 파라오들은 모두가 누비아 사람들이고요. 누비아인들은 일반적인 의미의 흑인들이기 때문에 25왕조의 파라오들은 모두 흑인들이었다라고 말해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파라오들을 검은 파라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여하튼 이집트가 다시 통일이 되었는데 100년 정도 이집트를 통치합니다. 하지만 누비아 출신의 25왕조도 역시 또 다른 외래 세력한테 밀려서 남쪽으로 다시 쫓겨납니다. 누비아 세력을 쫓아낸 세력이 메소포타미아를 통일하고 제국을 세운 아시리아였습니다. 말기시대 혹은 후기시대 아시리아가 점령한 시대부터 보통 말기시대 혹은 후기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기에 이집트는 통일이 되어 있지만 구왕국, 중왕국, 신왕국 시대처럼 이집트가 지역 전체에 대해서 어떤 패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힘이 약해져가는 시기입니다. 망하기까지 거의 천 년이 걸리지만 점점 힘이 떨어져가는 시기입니다. 아시리아는 이집트를 직접 통치한 것이 아니라 토착세력한테 정권을 주고 축 괴외 정권을 세웁니다. 26왕조인데 26왕조가 후에 아시리아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1차 아키메네스 점령기 기원전 6세기에는 페르시아 아키메네스 제국이 이집트를 정벌합니다. 이집트 제27왕조 전체가 아키메네스의 지배를 받지만 페투바스티스 3세대의 동기를 일으켜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납니다. 이후 제30왕조까지 이집트는 독립국의 지위를 유지하지만 기원전 343년 아르타크세르크세스 3세 침공일도 넥탈의 보이세가 패전하여 다시 아키메네스 제국의 지배하에 들어갑니다. 2차 아키메네스 점령기 패전한 이집트 제31왕조는 기원전 332년까지 페르시아의 속주가 됩니다. 페르시아인이 파라오가 되었죠. 실제로 2017년에는 미라 90후의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고대에서 중세까지 근동지역에 거주했던 사람들의 유전체와 상당히 유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헬레미즘 통치기 그리스 마케도니아 출신 알렉산드로스의 정복전쟁으로 확대된 푸톨레마이오스 왕국이 이집트를 지배하단 시기입니다. 페르시아와 전쟁하고 동방원정을 떠나면서 가장 먼저 이집트를 정복하고 동쪽으로 나갑니다. 332년에 이집트로 들어와서 페르시아 세력을 몰아내고 그러고는 알렉산드로스는 제국을 완성하고 금방 죽고 그의 제국이 4개로 쪼개지죠. 그때 이집트를 장악한 인물이 알렉산드로스의 친구이자 동료이자 부하인 푸톨레마이오스이고 그가 이집트에 와서 통치자가 되니까 이제 파라오가 된 셈이죠. 이후도 약 300년 정도 후손들이 이집트를 통치하게 되는데 이 시기를 푸톨레마이오스 왕조시대라고 합니다. 동쪽으로는 시리아 남부에서 서쪽으로는 키레네 남쪽으로는 누비아에 이르기까지의 광활한 명토를 가진 헬레니즘의 속추였습니다. 이 시기엔 아일강 삼각주 북서단의 알렉산드리아는 헬레니즘 시대 그리스의 문화적 경제적 중심지였습니다. 이집트 원주민들의 수월한 통치를 위해 푸톨레마이오스 왕국의 통치자들은 파라오를 승계했습니다. 실제로 푸톨레마이오스 후기까지 이집트인들은 다른 지역들과는 다르게 헬레니즘, 문명의 영향 속에서도 전통적인 이집트식 복식과 종교 및 삶의 방식을 그대로 영위했습니다. 지배자의 출신만 바뀌었을 뿐 국민들의 삶은 비슷한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출신의 지배자가 아닌 것에 대한 거부감이 특히 강한데 사실 세계 곳곳의 역사를 살펴보면 지배자들의 출신이 바뀌는 건 아주 흔한 현상이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와 일본이 잘 안 바뀌죠. 일본은 아예 바뀌지 않았고 우리나라도 일본이 36년간 지배했던 시기를 빼며 여하간의 지배는 한반도 출신이 했으니까요. 물론 고대국가 이전의 한반도는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도 많지요. 푸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마지막 통치자는 클레오파트라로 잘 알려진 클레오파트라 7세 필로파토루입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정치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를 다시 한번 부흥시키려고 기원전 50년경에 파라오에 오르는데 그 당시 지중해 세계에서 최강자로 자리매김하던 로마와 파워게임을 펼칩니다. 그녀는 여러 권력자들과 여러 관계를 통해서 이집트를 부흥시키고자 여러 시도를 하지만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아키움의 전에서 클레오파트라와 로마의 망명자였던 안토니우스의 연합함대가 패배를 하면서 플레오파트라도 죽고 이집트도 로마 제국의 속조로 편입이 됩니다. 로마 통치기 이 시점이 기원전 30년이며 공식적으로 이집트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집트에 독립된 왕졸은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레니즘 문화는 이슬람의 이집트 정복 이후까지 계속 남아있습니다. 물론 이집트 전통 문화도 계속 유지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로마 황제들이 파라의 모습으로 그려지는 장면들을 볼 수 있죠. 수천 년 동안 이어진 지금과도 빼어난 문화가 계속 살아남는 힘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문화적 재생산도 끝이 나는 시점이 찾아오는데 그 시점은 4세기 말입니다.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도 기독교는 공인되어 있었지만 이제 국교로 만든다는 것은 로마 제국에서 유일하게 신앙이 될 수 있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당시 로마 황제였던 테오도시우스가 391년에 이집트를 침략합니다. 그는 이집트에서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 이래를 금지합니다. 이 금지는 이집트의 역사상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그동안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운영되던 이집트의 모든 신전들이 더 이상 의래를 올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집트에서의 신전은 단순히 종교적인 공간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문화적으로 중심 공간이었는데 이 신전이 더 이상 운영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집트 문화는 다시 재생산할 수 있는 원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보니까 5세기 전반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고대 이집트 문화가 잘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문화적으로 이 시점 4세기 말 5세기 초반이 이집트 문명의 완벽한 종말의 시기입니다. 이집트 지역은 로마의 곡창지대가 되어 제국 전체의 곡물, 아마, 파피루스, 유리, 기타 공예품들을 공급합니다. 기원전 3500년 이전부터 라일강유역의 생산량은 저 거대한 피라미드를 조성할 만큼의 엄청난 경제력을 제공해 주었죠. 알렉산드리아는 로마의 지배하에서도 교역의 중심지로 계속 남아 있으며 일부 기록에 의하면 로마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다고도 전해집니다. 이집트는 인도나 에티오피아와 북제적 교역의 중계지도 되었습니다. 과학기술 부분에 있어서도 제국을 이끌어갔죠. 클라우디우스 푸톨렘 아이오스, 히파티아, 헤로는 점성술, 수학, 공학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로마에 비견되는 위상을 차지했죠. 예수에서 시작된 초기 기독교의 복음은 이집트에도 전파됩니다. 전승에 의하면 복음사가 마르코가 이집트의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와 시리아의 안티오크는 수십 년 만에 기독교의 중심지로 성장합니다. 신약 성경이 이집트어로 번역된 것도 이때였습니다. 고대 후기 또는 비잔틴 시대로 넘어가는 분수령인 디오클레티아노스 통치기에 매우 많은 수의 기독교인들이 이집트에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서기 451년에 열린 칼케동 공유회에서 알렉산드리아 콕트 정교회가 설립되어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사산제국 통치기 이집트는 사산제국에 의해 리비아의 일구로서 619년부터 629년까지 10년간 지배를 받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이라클리오스와 연대한 샤우르바라제가 봉기를 일으킬 때 이집트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슬람 초기 10여 년간의 사산왕조 페르시아의 통치 이후 비잔티움 제국은 다시 이집트를 회복하나 639년에서 642년에 아랍 이슬람 제국에 의해 점령됩니다. 이집트의 식량과 사치품을 의존하고 있던 비잔티움 제국은 이집트의 함락 이후 급속도로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역시 이집트의 나일 강요역의 생산량은 세계사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쳤나 봅니다. 아랍인들은 이집트의 순위파를 가져오고 순위파는 이집트에 정착해 있던 기독교 전승, 이집트 전통 종교관, 실용주의로부터 수피파의 형성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종교적 특성들은 코프 교회에도 일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 독립국의 치위, 이슬람 칼리파국에 의해 임명된 이집트의 통치자들은 카이로를 수도로 삼았는데, 이후 파티마 칼리파국에서도 이러한 관습은 이어집니다. 쿠르드족의 아이유고 술탄국의 멸망 이후 서기 1250년부터 맘루크, 즉 티르크족과 체르키스인의 통치를 받습니다. 13세기 마르베는 홍해, 인도 말리제도, 동인도 제도와도 교역을 시작합니다. 그리스어 콥특의 언어와 문화는 아랍 문화의 융성함 속에서 점차 사라져갑니다. 14세기 중반에는 흑사병이 이집트 인구의 40%를 아다갑니다. 40%라니 엄청난 해역에다가 포르투갈이 다우 전투에서 맘루크 제국을 압도하면서 인도양의 주도권을 가져옵니다. 이로써 쇠약해진 맘루크 제국은 1517년의 오스만 맘루크 전쟁으로 인해 오스만 제국에게 이집트의 통치권을 빼앗깁니다. 오스만 통치기 15세기 이후 오스만은 이집트를 침공하면서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이집트의 체계를 붕괴시킵니다. 특히 이집트는 오스만에 대항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경제제도를 희생하면서까지 방위군을 소집합니다. 이처럼 약화된 경제는 흑사병과 어우러져 국력을 폭락시키는데 큰 원인이 됩니다. 1687년부터 1731년까지 6번의 기근을 겪은 데 이어 1784년의 기근은 단벌의 전체 인구의 이육을 아다갑니다. 이후 프랑스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1798년에 이집트 시리아 원정을 시행합니다. 이때 로제타석이 발견되면서 이집트학이 출범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나폴레옹과 프랑스 근동군은 결과적으로는 나일해전에서 패배함으로써 이집트의 지배력을 잃게 됩니다. 무한마드 알리 왕조 이집트는 오스만 제국과 맘루크 영국군이 프랑스군을 쫓아낸 후 무주지가 된 데다 여기 알바니아인까지 경쟁에 가세하는 바람에 각 세력의 각격정이 됩니다. 비옥한 이 지역을 가지기 위한 피바람이 분해요. 그리고 결국 알바니아군의 지도자인 무한마드 알리가 1805년에 패권을 잡고 이스탄불의 술탄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부왕의 자규를 받는데 성공합니다. 이때 부왕이라는 자귀는 이면적으로는 술탄의 신화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실제로는 오스만이 이집트에서의 통치권을 포기하고 무한마드 알리에게 넘겨준 것에 가깝습니다. 무한마드 알리는 왕조를 세워 1952년에 혁명을 일으키기 전까지 계속 통치합니다. 그러나 1882년 이후로 이집트 왕조는 사실상 영국의 식민지와 가까운 상태를 유지합니다. 알리는 1820년부터 1824년까지 수단을 1833년에는 시리아를 점령하고 아라비아 반도와 아나톨리아를 점진적으로 점령해 나갑니다. 유럽 열강들은 알리가 결국 오스만 제국을 무너뜨리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품고 점령지들을 오스만 왕조에 귀속시킬 것을 1841년에 요청하였으나 알리는 수단과 시리아를 계속 왕국의 영토로 유지합니다. 알리의 정복 사업은 이집트가 근대화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네요. 알리는 서양에서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교수진들도 수입합니다. 수혜주 운하를 건축한 것도 이러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또 시민복지에도 상당한 향상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1820년에는 육지면을 가져와 시작한 산업이 부흥하여 이집트산 육지면의 품질이 세계적인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 시기에 이집트의 농업은 황금작물에 대한 단작의 형태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집트의 시장은 전세계로 뻗어나가게 되고 토지 소유의 형태도 지주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대형제국 포우령 1863년에 이스마일 파샤가 즉위합니다. 이스마일과 선왕인 사이드는 야망이 높은 사람이었으며 프랑스와 함께 수혜주 운하를 건설하는 등 이집트의 개발을 위해 많은 사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개발에 막대한 비용을 소모하게 되면서 이집트는 유럽은행에 감당할 수 없는 양의 빚을 지게 되었고 시민들의 불만도 고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875년 이스마일은 수혜주 운하 지본의 44%를 영국에 매각합니다. 이로써 영국과 프랑스는 막대한 금권을 바탕으로 이집트 내각을 뒤에서 조종할 힘을 얻게 됩니다. 이스마일 내각과 유럽의 간섭에 대한 불만은 1879년에 아흐르드 우라비가 민족운동을 일으키는 계기가 됩니다. 우라비는 1882년에 민족주의 내각에 순회가 됩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지배력이 줄어들 것을 경계한 영국과 프랑스는 알렉산드리아의 한포를 퍼붓고 이집트군을 테레일 케비를 전투해서 격파시키고 내각을 해산시킨 뒤 이스마일의 아들인 튜픽 파샤를 권좌에 올립니다. 이로써 이집트는 사실상 영국의 보호국 신세가 되며 1914년에는 공식적으로 영국의 보호령이 됩니다. 자 이제 역사를 살펴봤으니 본격적으로 이집트의 화려한 문화유산을 살펴볼 준비가 되셨지요.